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안에 다시 직접 현금 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진보파 버니 샌더스 상원위원과 공화당 보수파 좌시 하울리 상원위원이 공동으로 현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 경기 부양 수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은 앞서 한 차례 지급된 바에는 국민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70대 진보와 40대 보수 상원위원이 마련한 초당안인 만큼 양당 의원들이 동참하면 지도부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앞서 백악관도 당초 초당안에서 80억 달러를 늘려 전체 규모를 9,160억 달러로 하며 1인당 직접 지원을 성인, 자녀 모두 동일하게 600달러를 제공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를 제외시키고 이 예산을 직접 현금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라 민주당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초 최정 확정 시한을 11일에서 18일로 일주일 연기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정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나온 9,080억 달러 초당안과 백악관 수정안, 샌더스 하울리 의원의 현금 지원안 3개 중에 하나가 채택되지 않으면 레임덕 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